아 이걸 안 터뜨렸네 이걸 안 터뜨렸네 한번 터쳐봐봐 폭죽을 되게 오랜만에 터뜨려봐서 그런데 이게 소리가 많이 큰가? ㅅㅂ 나 크잖아 오 ㅅㅂ 크네 오 깜짝이야 아 얼굴 가까이 대고 댕기면 안 된다고?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? 아 공포 게임이요? 아 재미없어서 안 합니다 아 식상하잖아 공포 게임이요 여러분들 뭐 어차피 이게 가상이고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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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없는 공포 게임 아 이거 아 이거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와서야 말하겠습니다 이제와서야 모든걸 해명하겠습니다 해명하겠습니다 이제와서 말합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야 픽샷 픽샷 연출 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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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연출된 그런 그런 연기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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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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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